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내일 오후 2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야당이 장회로 총동원역을 내렸습니다. 오늘 국회에서 지구당 위원장들 전부 다 모아놓고 내일 집회에 모든 동력을 해라. 아마 내일 집회에 나오는 인원수가 얼마가 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 목포하고 보산을 갑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. 모이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 힘을 딱 응축해서 서울로 딱 올라오면 뭔가 하나의 힘이 생기는 거죠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뭔가 야당이 이재명 본인 혼자로서는 이게 지금 실력이 힘드니까 지금 집회를 통해서 뭔가 지금 총동원역을 내는데 얼마가 모일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오늘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네요. 김남국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저격을 했습니다. 아주 김남국이가 저격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페이스북에다가 신선노름 그만하라. 책 장사를 그만하고 촛불에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. 이렇게 썼어요.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승리 작가의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었지라는 책을 추천하는 걸 올리니까 이 시국에 에세이 독감 소감을 SNS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.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메시지 제발 자제해라.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제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노름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케 한다.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때만 당원들이 함께 나서 싸워주기를 기대하는 당신은 책방에서 책이나 팔고 독후감이나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. 매달 연금 200만 원씩 받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.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한가롭게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정권과 절박하게 싸우는 것이다. 촛불을 들으라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야 참 너는 코인이나 들어라 제발. 그런 많은 코인들을 어디다 쓰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코인이나 하지 뭘 바쁜데 지금 코인 투쟁이 바쁠 텐데 뭐하러 지금 문재인 대전까지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참 이게 이제 야권 내부도 이런 식으로 친문과 친명이 확연하게 이제 아주 적대적으로 분류되어 가는 것 같아요. 참 이걸 보면 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본인도 지금 문다이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또 이제 김남국이 맞아 자기한테 그냥 책 좀 그만 팔고 지금 올라오는 촛불 들으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프겠습니까.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이걸 배워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. 얘들은요 뻔뻔하잖아요. 김남국이가 어떤 인간입니까. 지는 그 상임위 시간에 열심히 코인 투자하고 돈 벌어갖고 한 놈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책 팔지 말고 그냥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참 이것도 웃기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딸이 지금 저렇게 음주운전하고 온갖 지금 수사 받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참고인 출석도 안 했어요. 제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 그런데 버젓이 책 서평이나 올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정치를 하려면 이게 얼굴이 두꺼워야 될 것 같아요. 후흑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게 얼굴에 하고 속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 도덕성이나 나발이나 뭐 딱 개주고 그냥 참 이렇게 해야 정치를 하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게 이쪽까지 물들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저들이 저렇게 비열하고 나쁘다는 걸 우리가 왜 그걸 닮아야 되겠습니까.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.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저들이 나쁘다고 우리도 똑같이 나빠지면 똑같은 거거든요. 좀 더 다르게 대응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내일 참 집회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이것도 이재명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. 예.